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사업장 사업장 건 라인 푸드카 사람 사람 면 룰 랩 랩 랩 끊는 날 랩 랩 구직 등록 필증 구직 등록 필증 아 다시는 방금 강의에요 가죽고 오다 가죽고 오다 접 벗 임시 임시 본다 와사는 취업하다 취업하다 그 두번 강의에요 다시 다시 랩 아겠다 아겠다 그 두번 대화 1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. 잠시만요 잘 모르겠습니다.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그 두번째 이쁘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네 아프세요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오늘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네 없어요 제가 사업창을 염장하러 왔어요 오늘 제주기간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자 염장하러 왔어요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고직 등록 필증은 가지고 왔나요? 그렇군요 그럼 고직 등록 필증은 가지고 왔나요? 그렇군요 그럼 고직 등록 필증은 가지고 왔나요?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자 네 그럼 제주기간을 염장하러 왔어요 취업하고 나서 다시 제주기간을 염장하세요 그럼 제주기간을 임시로 염장해 드릴게요 취업하고 나서 다시 제주기간을 염장하세요 만점 능떨랄까 번지읍가 스납넣은 나왔어요 소음은 또 번지읍에 스납넣 넣었기 넓배로 깡이 많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잽